모으려나 너만 아주 가깝게 지니면서 이 작품을 또 힘든 기억에 만들어냈는데 감기 무량합니다. 근데 일단 이제 개봉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저는 뭐 이정도 기대 이상의 어떤 이런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 이 상황에 너무 크게 만족합니다. 뭐 사실 뭐 우리 결과가 뭐 사업적인 결과 어떻게 되든지 만에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진심으로 크게 만족하고 있어요.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. 굉장히 감사하고요.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. 이거 종이 좀 되면 이번 이사는 뭐 코로나 종이 좀 되면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리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 감사드립니다. 네 감사드립니다.